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넣어야지? 입이 좀 단다르게 맛있어 보이는데. 종류야 몇 가지인 거야? 근데 이거 싸먹는 재미가 있다. 뭐야? 너무 예쁘다. 이게 아기자기해. 향이 되게 좋을 것 같아. 우리들 다 있어. 바다하고 다 있어.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? 와, 주방 팀장님 손이 안 보여. 손이 진짜 빠르시다. 아, 진짜 잘하신다. 지금 고양이 오셨어. 이만수야 약간 이런 느낌. 속도가 진짜 빠르다. 잠깐 찬스 지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갑자기요? 수술 좀 원하시면. 아니, 안 줘야 돼. 아, 저 어떻게 먹어요? 아니잖아요.